에피소드 여기가 많지 아가지고... 빠졌네 또... 완전히... 석회가... 아따 고생 좀 먹었네 알겠어요 석회요? 저기 석회죠? 요석요석 근데 여기 안 썼던데요? 아니잖아요 썼었잖아요 다른 데는 잘 내려가고 네, 다른 데는 잘 내려가고 네, 알겠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것 때문에 닫아놨나 보네. 혹시 이것 때문에 잠그는 거 아니에요? 잠깐만요. 그러면. 일단 물 틀으셔도 돼요, 일단. 네. 이거 막아 놨으니까 틀으셔도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 왜 이렇게 폈어요? 이게 안 맞는 줄 알고 어저께 풀었지 아 그랬어요? 흙은 딱 긁어낸 건데 아 그랬어요? 아니 여기 흙이 들어와 있네 그래서 그랬어요 풀어놓고 뚫어야 되니까 안 나가네 잠깐만요 그러면 석션도 혹시 걷고 될지 몰라요 갈아보고 배관 구조를 좀 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소변기는 다 피트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땅속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서 얘를 먼저 넣어보고 얘가 안 들어간 피트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석션을 해야 돼 빨아들이는 거 여보세요? 어 여보세요? 네 왜? 어디요? 네 아 그러면은 재질 있잖아 재질 재질 아 지금 제가 거기 가려면 잠깐만요 그럼 잠깐 전화 끊어보시고 제가 바로 갈 수 있는 분 잠깐만 전화 해보고 안 되면 제가 좀 늦을 수도 있어요 바로 못 가요 일단은 제가 바로 알아볼게요 네 그러고서 전화 드릴게요 네 네네네 지금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일하고 있어서 아마 바로는 안 될 것 같고 네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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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er 네 네 네 요석이 요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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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석이 뭐야 아 남자 남자 소변 그 저기 있잖아요 소금 이라고 보시면 되요 요석 아니 그게 그게 다 소변이 다 그걸 막혀요 네 돌처럼 단단히 굳어 가지고 네 여기 보이네 그 요석이 엄청 그래 우리 남자 거기도 막혀 가지고 왜 소변 잘 안 나오지 똑같은데 자신감 나를 갖고 주소하고 너무 sådan 간절히 간절히 저 화장실 닦아야 돼 이게 케이블 안에 기름 발라 놔 가지고 예 녹나 가지고 기름 발라 놨어요 저게 굳으면 딱딱하게 돌처럼 되더라구요 근데 우리 몸에 막힌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똑같다 그 남자 전립성 고생 많이 하잖아요 똑같대요 소변 오히려 냄새가 가장 심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해본 거에요 똥물 보다도 안물이야 이게 가장 심하더라구요 이거 조립 해 놓고서 물 열어셔야 돼요 아우 그거 가르니까 더 잘 내려가네요 보세요 셀트로도 안 올라오잖아요 네 이렇게 셀트로 나눠 나오잖아요 네 이게 됐어요 정리할게요 네 네 하자 지금 레시피 statistical des aste 네 네 그냥 안쳐놓기만 하면 연결해도 되고 그러면 물 틀어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것만 연결해 놓을게요 제가 놓고 움직이니까 아 이거야 이렇게 이거 안맞나? 한번 넣어볼게요 나 안 붙여도 틀이 맞아야 될 건데 들어갔나? 저 물이 없어서 틀어두고 물 나오면 안 나오면 아니 그것만 막아 놓으면 물은 안되잖아 예 안쓰니까 한번 지금 물 열어보세요 세나 안세나 전기를 연결해야만 물이 통하니까 네 네 네 네 네 네 여기 안 돼요 네 일단 쇠면 이렇게 이렇게 아닌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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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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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